안녕하세요. 토종벌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산으로 왔습니다. 토종벌똥을 설치했습니다. 저기에는 콜서보가 많이 자라고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콜서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절벽입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아주 명랑자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아주 명랑자리입니다. 명랑자리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장소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을 설통을 채취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산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산벌이 있을만한 곳들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자리가 진짜 좋죠? 이상입니다.